정치 마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앞서 보신 보도 내용 다루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담화는 의료개혁과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 의료계계에 일하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 2천 명만이 적정선이다.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왜 대국민 담화를 어제 밤에 갑자기 예고했을까.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다음에 다른 부연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최근에 전국 상황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총선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국정심판론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앞으로 국정에 대한 운영 방향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올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의료계획의 얘기만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렇게 하면서 다만 여지는 의대 조정에 대한 정원 조정에 대한 여지는 열어놓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거면 굳이 대국민 담화가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만 너무 국한되어서 저는 원칙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의료계획에 대한 의지라든가 열정 같은 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건 좋으나. 그러나 대국민 담화라는 말하자면 굉장히 좀 소중하고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유용한 장을 의료계획 하나에만 집중적인 메시지를 보낸 거는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핵심 내용이 뭐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2천 명을 고수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했어요. 어떤 합리적 안을 가지고 오면 증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요지는 그겁니다. 2천 명에 대해서 의사들은 지금 합리적인 안을 못 내놓고 있다. 2천 명을 반대하는 안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천 명으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대국민 담화라는 건 말이죠. 갈등으로 완전히 이 시민사회가 꼬여 있고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럴 때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발신하는 게 대국민 담화입니다. 뭣으로 대국민 담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기존의 정부의 입장과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다른 말은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얘기들이고 2천 명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담화는 안 하는 게 낫죠. 이건 정부의 입장 그대로 아닙니까? 그럼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담화인데 어제 밤 늦은 시각에 오늘 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속보가 전해져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높았죠. 그럼 어제 갑작스럽게 정해진 담화인 것 같은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지금 워낙 의료 대란이라는 게 의료 갈등이 워낙 첨예화되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도 선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 상황을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담화가 결정된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제 2천 명 증언에 대해서 왜 고집을 피우느냐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그 얘기를 좀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건데 말씀의 태도라든지 이 논리 전개가 전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2천 명이 확고하다. 이거 나름대로 논고가 있다 하면 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국 대통령이 어떤 꼬일 대로 꼬이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득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의사의료단체에서도 일부는 아주 극히 일부겠습니다만 2천 명도 일리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설득당한 명분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일종의 어프로치가 잘못됐다. 접근 태도가 차분하게 그걸 설득하려면 그들에게 존중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쪽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그런 얘기는 살짝 비치면서도 그러려면 나는 설득시킬 바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도 모니터에 나온 것도.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면 돼요? 이건 갈등 해결, 갈등 중재자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이런 답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에 황상무 수석에 대한 사직은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중석 대사도 사의 표명을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의 여론에 반응한다는 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늦고 어떤 말하자면 만시지탄에 가면 있더라도 대통령이 민심과 여론의 어떤 최소한 반응을 하고 또 직권 여당이 지금 총선 후보들이 뭔가 어렵다고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조응을 해주는 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 얘기도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의대 정원이 현재 가장 그래도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흥정하듯이 협상을 한다는 건 그건 안 되고 다만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 더 나아가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제3자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보자. 지금 대통령 직속의 의료특별개혁위원회도 추진하고 있으니 저는 이거를 조기에 출범시켜서 여기에 위임을 해서 여기서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논의를 하든가 아니면 제3자 협의체가 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처음부터 2천 명이 아니라 그럼 역순으로 한번 해보자 이 얘기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의료계의 대표로 뽑힌 분이 최근 너무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 점도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새롭게 선출된 의협의 리더라는 분이 우리가 20, 30명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정부가 먼저 카드를 꺼내둘 수는 없으니 여진이 열어놓자면 이거 대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과연 대국민 담화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안이었느냐는 제가 조금 의구심은 남아서 아쉽다는 표현은 제가 그죠. 조금 더 진일보 했으면 좋았을 거를 너무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반전의 카드로서 대국민 담화라는 정말 B카드를 대통령실에서는 내세운 것일 텐데 그렇게 위해서는 그러면 정치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괴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들 지적을 하잖아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가 어려워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꼭 이것만은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부분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자꾸 말 돌려서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런데 우리 최소형 평론가가 대단히 자제하고 굉장히 돌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최성 평론가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윤 대통령의 충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 이거 갈등을 바라겠어요. 정말로 2천 명이 필요하다. 의료 개혁을 하고 의사 수가 적으면 나중에 더 곤란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 가지 갈등을 믿는. 갈등이라는 건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의견이 부딪히는 게 갈등이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는 중재자는 결국 대통령의 최고 마지막 중재자는 해결자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드린 건데.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게 대통령이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한 무슨 오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기, 불통 이런 얘기. 저는 그런 부분이 대통령에게 이 부분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건 말하자면 혁명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혁명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걸 확신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이 사회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관적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지. 나의 소신이고 우리의 확고한 생각이고 이런 논거가 있기 때문에 운이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 이건 정치가 아닌 거라고 제가 몇 분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는 내가 정말 옳더라도 그냥 상당히 말이 정말 틀린 거라고 하더라도 좀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 거거든요. 법치가 아니라고 이건요, 지금. 그러면 최 교수님이 제안하실 정답에 가까운 오늘 담화 내용은 뭐였어야 됩니까? 2천 명이 일단 고집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 정부는 여전히 여러 가지 논거에 입각해서 2천 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본다. 그럼 의사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나름대로 논거가 있을 테니 일단 그대신 너무 갈라진 의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 마주 앉읍시다. 대신 2천 명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는 것에 강점을 찍었어야 된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했던 오늘 이렇게 관심이 모아졌을 때는 국민들은 어떤 내용을 기대했을까요? 정치인은요.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제일 인기 좋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그러니까 옳은 말도 듣기 불편하게 하는 것과 옳은 말을 듣기 좋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의회 조정에 대한 정원, 사실 여러는 왔어요. 정부 정책이라는 건 늘 열려 있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호한 화법보다는 그래, 지금이라도 테이블에 앉고 싶다. 빨리 대표단 선임해서 우리도 앉겠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좋았을 일이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잘 하셨잖아요. 뭐냐면 늦더라도 황상무 수석에 대한 사퇴 처리, 그다음에 사직 처리하고 이종섭 대사에 대한 사직 처리. 그럼 그걸 했던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았을 거라고 봐요. 저희 쨍가 조금 늦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내가 잘 알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말하자면 메시지를 조금 더 국민들이 마음에 누그러뜨리거나 국민들에게 지금 말하자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듣기 좋게 해줄 때. 최근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 정권 심판원이 고조된다 하는 것도 결국은 말하자면 국정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지. 대통령이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무슨 실책을 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인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 했을 텐데 그런 걸 제가 대국민 담화라는 정치적 장이 마련됐으니까 그 좋은 기회에 이런 걸 좀 덧붙였으면 저는 훨씬 저는 좀 말하자면 듣기 유려하고도 좀 약간 감동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론가님 외에도 제가 맞수사를 쭉 진행을 하면서 여권 측 패널들이 나오실 때도 늘 같은 얘기를 지금 수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에 어떤 태도에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거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담화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의료계획에 대한 문제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라든가 혹은 진영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국민 보건과 생명의 안전에 대한 문제고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문제니까 내가 설령 여기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밀어붙여야겠다. 그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좀 길게 보면 내가 현재로서는 몰라도 역사에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죠. 총선이 지금 9일 앞으로 목전에 있고 운명공동체라는 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함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걸 좀 수용해 주는 것도 저는 수용, 즉 받아들임도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투쟁만이 용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 용기가 저는 더 큰 용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제가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철학의 문제인지 혹은 아니면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걸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분명히 보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자꾸만 저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대통령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직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비판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문제들은요. 지금 여권 패널, 야권 패널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저거 야권 패널입니까? 저거 야권 패널도 하면 여권 패널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치평론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자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해야 돼요? 대통령의 이른바 제 언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기, 불통, 독선.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평론가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태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태도라는 말씀을 하고. 그런데 이런 태도라면 사람들이 일리가 있어요. 제가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충정도 충분히 알겠다고. 그럼 이거 받아들인 유권자들이나 또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들이나 또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만 지적해주고 비판해야지 고쳐지지. 자꾸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 안 고쳐진다고요. 제가 이거 다른 차원입니다만. 그러니까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이런 답이 있는데 왜 이런 답까지 이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아쉬움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오늘의 이 대국민 담화가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저는 조금 하나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아쉽다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의대 조정 문제를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여부는 총선을 구일 남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스윙 카드였어요. 말하자면 여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여당의 의견을 들어준다. 원팀이고 운명공동체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는 같이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였고 그런 카드였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원칙론을 다시 재확인함으로써 그 여지를 닫아버린 것. 이건 조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마지막에 반전 카드로서의 조금 당리당의 차원을 떠나서 반전 카드로서의 유용함이 저는 하나 사라졌다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우려했던 것. 막판에 극적 타결을 통해서 무언가 여권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당이 또 하나의 대통령실과의 종속관계가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선거의 마지막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권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훨씬 유리해진 거죠. 유불리만 따진다면 여당은 답보 상태고 야당은 기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 돼버린 건 저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쓸 수 있는 여권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같은 의견이세요? 마지막 9일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정말 해법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권의 패배가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뻔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해법을 전혀 제지 못했어요. 다들 이게 어쨌든 오늘 뭔가 새로운 분수령이 생기지 않을까.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아마 여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우리 최성형 평론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 기회는 사라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걸 9일 동안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숫자에 매몰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혜진 후보는 지금 이 말 나오기 전에, 이 담아 있기 전에 사과를 요구했어요, 대통령 사과를. 그만큼 여권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후보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김혜 쪽에 출마한 조혜진 후보 말이죠, 여당에. 지금 제 생각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정 갈등 이런 거 따진 계좌가 아니에요, 지금. 당정 갈등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이거는 이런 태도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자기 언어로 얘기해야 돼요, 자기 언어로.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또 9일이라는 시간이 또 보기에 따라 또 짧지 않아요, 또. 또 야당 쪽에 또 무슨 여러 후보들의 흥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이대로 덮을 수는 없다. 제가 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발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통령의 이 담아 이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그러면 지금 한 위원장은 정확하게 2천 명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두셨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쉽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여지는 열어두셨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끝까지 열린 게 정부 정책이고 그다음에 의대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온다. 의협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오면 내가 받겠다. 그다음에 의사적 협의체, 그러니까 국민과 당과 정부와 그다음에 의사가 만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여지는 열어놨어요. 그건 분명한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명시적으로 닫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죠. 그 열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나마 이게 닫히기 전이라도 이거를 9일 동안에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명쾌히 한 거죠.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국한을 빌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함으로써 저는 대통령이 마지막 담화에서 열어놓은 이 가능성을 9일 동안 어떻게든 본인이 열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의협의 반응이겠죠. 공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과연 저는 의협이 지금 반응해 줄 것이냐. 이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말이 힘을 가지려면 최소한 그분들을 협상 테이블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일 사이니까 수요일부터 아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일 텐데. 그러면 월, 그러니까 월, 화, 수 사이에 뭔가 유의미한 그런 어떤 반전의 계기 혹은 테이블이 열리는 듯한 그 모습 자체를 국민에게 보여준다든가 하는 그런 공간적인 이미지까지 연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네요. 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한 위원장의 발언이 됐건 발신이 됐건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받지 않으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키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대통령제에서는 막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저는 여당 내에서 너무 대통령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숫자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더 강한 발언을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굉장히 대통령이 조금 전에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되는 어떤 입장을 강하게 내비칠 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여러 가지. 부담스럽겠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라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2000년과 2016년도 총선 때만 여당이 졌다. 다른 때 여당이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라고 정권평가로는 왜 없겠습니까? 있죠. 정권식인판론은 있었는데 왜 이겼느냐 여당들이. 정권과 차별화했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차별화에 너무 겁을 먹고 있어요. 차별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겁을 먹습니까? 당은 당대로 할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 얘기는 많이 없어졌는데 항상 여권을 비판할 때 나왔던 얘기는 뭐죠?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그리고 수익적 당뇨화할 때 해소. 이거였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결국 이 위에 봉착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계속 눈치를 보고 말을 아끼잖아요. 숫자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는 건 이른바 여권 패널이 할 얘기도 해요. 방송 나와서. 그러니까 더 강한 메시지를. 더 강한 메시지를 해야 돼요. 더 직관적인 메시지를 썼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 대통령이 정치에 관한 한 공식적 언급을 일종의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냐라고 받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공간은 열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이른바 굳이 축구에 비하면 공간이 창출되니까. 언제 비집고 들어갑니까? 제가 그래서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던 게 수요일까지 유의미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의미를 갖지 못하면 한동훈 회장인데 말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동력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아까 말씀하신 조혜진 의원이요. 국민의힘의 3선 중진, 영남 PK 의원인데 어제 국회까지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이 정도의 수위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 내부에서는 그 정도로 PK의 민심까지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오늘 이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냈던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진일보하게 나아가서 얘기했던 걸 대통령께서 마침 오늘 대국민 담화가 한다니까 어느 정도 수용해 줄지 여부가 관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실제로 놓고 보면 조혜진 의원이 내각 총사퇴를 한다고 해서 정말 내각 총사퇴를 의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장 선거관리는 누구하고 지금 국방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선언적 의미 혹은 레토릭 차원에서 그 정도의 어떤 강렬한 말을 표현함으로써 수용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국정운영의 방향과 기조 이런 것들을 획기적인 변화 혹은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면 달라지는 모습을 예고라도 해달라고 하는 게 요구였는데 어쨌든 오늘 시기적으로 어제의 요구와 오늘의 담화가 시기적으로 맞았는데 내용적으로는 좀 엇박자가 났다. 이 점은 지금 당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과 대통령실이 국정운영함에 있어서 양보해야 될 건 양보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건 양보 못한다고 하는 원칙론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런데 이게 길을 오래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들이 번복되는 얘기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자꾸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9일 남은 총선입니다. 각 당의 움직임 이야기도 해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지역 민주당 후보들 지지 유세에 이어서 오늘도 자신의 지역구인 개항을 해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유 세장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저쪽이 소위 국힘 정부 이쪽이 업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음살.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다 음살이거든요. 전에도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고 해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에는 소금은 안 됩니다. 네. 유세 현장 발언이 아니라 지금 이동하면서 차량 안에서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네요.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불리하다고 지금 읍소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말라 이걸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의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선거가 아직 며칠 안 나오면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요동치잖아요. 요동치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반성 모드로 바뀌고 사과라고 이러면 상당히 바뀔 수 있어요. 중도층들의 표심이라는 게. 그걸 아마 제일 우려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말이죠. 대통령의 사과를 가장 우려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한다. 그건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악재죠. 아마 그러한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읍소로 나올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워낙 정권심판 논의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런데 지금 이 여권이 그런데 대단히 인색했던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겨놓고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긴 나오는데. 진정성은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진작 이런 여러 가지 지지율이 계속 정치의 상태고 이럴 때 뭔가 설명을 하면서 반성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종섭 대사 사임했잖아요, 전 대사입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사퇴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귀국할 때도 그냥 귀국했어야 되는 건데. 무슨 방산 관련 공관양 회의라는 명문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하게. 그러면 그때 잠깐 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대단히 솔직하다, 진정성은 있네, 잘못한 걸 인식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딱 사퇴만 해버리니까 그냥 떠물려서 사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사과를 구하고 반성을 하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득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거죠, 판을.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볼 때는 너무나 바람직한 거죠, 지금.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 여권에서. 그런 점을 걱정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여권의 전략이 너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뭔가 핵심축도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읍수하고 반성하는 전략으로 돌아선 거는 올바른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한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절박하죠. 사실은 이제 국민의 낮게 사람들이 엎드릴 때는 실제로 그게 어떤 절박함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읍수작전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당정인 정말 원팀으로 가고자 생각을 했는데 뭔가 엇박자가 나왔던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요즘 최근 들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조금 높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 무너지면 뭐 한다, 이런 얘기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 무너진다. 그다음에 자유가 실종될 것이다, 헌법에서. 탄핵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경제학 이론의 손실 회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될 때 그거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게 손실 회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게 해서 노력한다. 바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요새 발언 수위가 높아가는 게 실적으로 악어의 눈물 차원이 아니라 위기감을 느끼니까 보수층과 합리적인 중도층께서 정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도 괜찮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소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나마 보수층도 보수층이지만 합리적인 중도 보수까지 우리가 그래도 국민이 언제나 늘 민심이 옳았던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현명하지 않았어 하면서 전략적 투표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거겠죠. 왜냐? 그게 본인들이 국민의힘이 이른바 언더독, 열세자 전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비되어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오버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자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미쳐지는 게 구도에서 매우 좋지 않으니까 그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의 그런 어떤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부각하면서 개헌저지선, 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당이 최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돼달라게끔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가짜 눈물이라고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데 그건 저는 유권자들이 평가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심이 항상 옳다 이렇게 말을 못해도 끝에는 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겨냥하고 하는 캠페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정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제 유권자들이 직접 판단을 하실 텐데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사과에 있어서 좀 더 진정성이 있고 사실은 내막은 이렇다는 걸 더 솔직하지 못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여권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공세가 커지고 정말 지켜야 될 마지막 선까지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사안별로 생각이 좀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어쨌든 황상무 수석이라든가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사의를 다 수용했잖아요. 늦었지만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더 한 마디 정도 얘기하면 더 붙였어도 좋았을 것이다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뭐 국무의 발언이라든가 다른 오늘 대국민 담아도 좋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국민의 힘만 사지하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그래도 가장 여권의 핵심축이고 국정인용의 완토반이겠습니까? 그런 분이 내가 조금 바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던 점도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는 말들은 지금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그런 사과가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하는 사과에 얹혀진다면 그야말로 사과의 상승 효과가 있어지면서 진정성이나 측면은 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도 좀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후보 간 토론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녹화를 하고 있을 테고요. 방송은 내일 저녁에 공개될 예정인데 오늘 토론의 핵심 공방은 뭐가 될까요? 대장동 얘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거고 원희룡 후보가 상당 부분 그쪽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야권 연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200석 얘기, 개헌 전선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재명 후보는 일단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 또는 심판하지 않으면 탄핵 얘기도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더 위태해진다. 이런 식으로 정권 심판을 고조시킬 거예요. 정권 심판을 고조시키고 야당에서는 지금 단순한 야당 심판 논이 아닐까. 원희룡 후보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야당 심판 논이 아니라 이재명 조국 대표가 이쪽의 야권의 한 칸을 차지해서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원희룡 후보라면 전략적이라면 약간 캠페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정권 심판 논 구도가 전국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다 낙동강 벨티도 어렵다고 조혜진 의원이 기자에게 하는 정도니까 허심탄회에게 인정하고 정권 심판 논 구도가 들끓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 국민이 끝까지 잘하겠다. 정권을 심판하시고 국민들이 매섭게 심판하시더라도 이 개항을 해서는 차라리 정치 심판을만 해달라. 우리 정치가 양날개로 날려 그러면 정권 심판 논 한 축을 보여주고 개항을 해서는 정치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나를 당선시켜야 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과 거리를 두므로써 오히려 정말 사당화를 막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하게 가는 길이다. 개항길 주민들의 전략적 투표를 기대한다라고 소구하는 방법도 저는 하나의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원희룡 대표도 열세를 인정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발휘하겠죠. 대장동도 공격하겠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런 유사한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테고 더더군다나 험진 여기에서 본인이 선전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아마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캠페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구호를 원희룡 후보가 내세우며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항하는 정치 심판, 정치 개혁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건 위협적일까요? 저는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 심판 논 얘기해봐야 지금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럼 지금 정치 심판 논 얘기할 때가 아니고 보다 빨리 했었어야 돼요. 지금 그동안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일 나는 이상했던 게 왜 여권에서 그 흔한 정치 개혁 논을 얘기 안 하느냐가 제일 이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살짝 끊임을 끊이더라고요. 정치 수혜신 얘기 잠깐 끊이다가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여권의 핵심 전략이 없어요. 일관되게 이번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축이 없는 겁니다. 야당은 그 축이 있어요. 뭐냐? 정권 심판 논이에요. 죽이든 말비든 정권 심판으로 간다라는 건데 야당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요즘 나오는 게 2조 심판 논이거든요. 이재명 조국 심판 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 심판, 정치 개혁의 어떤 한 단면으로서 국대화시키기 위해서 2조 심판 논을 내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개혁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앞두고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는 찬방이 있습니다만 비례대표 폐지한다는 얘기는 이런 걸 계속 내걸었어야 돼요. 비례대표 폐지에 제가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뭔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매력도 좀 빼고 특권은 당연히 폐지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부단하게 가서 한 20일 이상 했으면 유권자들이 역시 여권은 정치 개혁에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쯤 이게 각인될 거예요. 지금 근데 토론에 나와서 정치 개혁 얘기가 뭐합니까? 차라리 지금 이재명 조국 심판이 나요. 여권으로서는. 이재명 조국 두 사람 심판이 이렇게 가려야지 지금 정치 개혁 얘기하고 이래봐야 그건 별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심판을 통한 정권 심판을 하더라도 개혁을 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정치를 한번 여기서 선택해달라. 그런 개념으로... 그래도 별로 위협적이니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로 위협적이니 않을 거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PK지역을 찾아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유세 현장에서 거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한 한 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했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쓰레기 같은 말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제가 쓰레기 같다고 말해가지고 저를 비난하던데요. 그건... 그럼 그런 말들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이나 위안부랑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오늘 또 나왔던데 마약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 이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면 뭡니까? 저 대단히 점잖게, 점잖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서 이 스튜디오 안에서 한숨들이 나왔는데 이제 국민들도 이제 너무 이런 거친 표현들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의 표현이 이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유세 과정에서 격앙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하나의 전략으로 보십니까? 전략인... 일단 전략인 측면과 격앙돼서 나오는 게 두 개 다 있을 거예요. 전략인 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특정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요즘 양무석 후보, 김준형 후보, 또 야당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박은정, 조국 혁신당 비례 1번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아니긴 한데 이런 쪽에 계속 이제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전략일 수 있죠.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게 다각도로 가야 돼요. 저렇게 야당 후보를 공격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여권으로서 이러이러한 걸 해나가겠다. 최근에 유아 5세부터 보육 무상한다고 얘기했죠. 무상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여당으로서는 말이죠. 그럼 야당으로 봐도 그렇게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런 걸 자꾸 부단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 얘기했다, 쑥 들어가고. 또 다른 얘기 또 꺼냈다가 야당 후보에 대해서 막 비난했다가 다시 또 그 얘기 나왔다,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읽어낸 전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일부에서는 야당 후보들의 비판받을 점을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또 여권의 어떤 민생이나 정책의 어떤 어드벤니티를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또 낮은 자세로 임하는 이른바 읍소 작전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들쭉난축해요. 들쭉난축.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러니까 이게 자꾸만 중구난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급하구나. 그러니까 자꾸 격앙된 말이 나오는구나.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쓰레기 이런 말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쓰레기라고 하면 그 말을 쓰레기라고 얘기했다고 말은 합니다만 쓰레기라는 단어 자체가 싫잖아요, 듣는 사람이. 저건 기본적으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전략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양손쓰기 전략 혹은 혼합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민생의 트랙을 갖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야당이 시중을 갖고 꺼내는 게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얹혀가는 게 그거잖아요. 유세 가면 그 심판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구로 쓰는 회초리가 그게 정말 깨끗한 회초리냐. 오염되지 않은 회초리냐.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회초리 썼을 때 정권이 아프고 그래서 나아질 회초리냐. 오히려 이번은 때렸는데 다음에 또 이게 국민을 때릴 회초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역에 배치된 후보들의 그런 막말 시리즈를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킴으로써 또 하나 더 나가서 조국 대표까지 내로남부를 소환함으로써 하치에 싸잡아서 그러는 거죠. 심판할 도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이런 과연 정말 오염되고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상대에게 흠결이 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우리는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마지막 읍소 작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중도에게 마지막 소구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전략이라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지금 캠페인 전략을 하루는 민생, 하루는 또 유세 현장에서는 이런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양동 작전을 병행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현 정권의 실책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는 하지만 그 대안으로서 지금 야권이 옳지 않다. 이 메시지를 내므로써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전략이 과연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전략이 진작 나왔었어야 돼요. 시간 너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권이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읍소 작전을 한다고 하는데 읍소 작전이 뭐 특별히 있지 않잖아요.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미국에서 마피아도 부인과 아이는 안거든요. 이게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걸 들리거든요. 그러지 못하랍니까? 그러다 지금 뭔가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약간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일관되게 계속 인유한 위원장은 그러면 이미지가 좋은 분이었잖아요, 혁신위원장 할 때. 중진, 영남, 신윤, 불침해라 이런 거 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이 계속 그 정치 개혁 메시지를 냈어야죠. 한쪽에서 쭉 내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런 분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선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물론 후보들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또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여러 사람이 같이 그새 한 사람은 한 얘기를 쭉 해놔야 되는데 같은 사람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러니까 정신이 사나워요. 정신이 혼란스럽다고. 이게 전략적으로 무슨 전략인지는 알겠는데 전략적으로 정교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권신반은 워낙 큰 지금 이 선거를 관토하는 이시거든요. 이걸 넘어서려면 뭔가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에 집중을 했었는데 다시금 이제 오늘부터 PK로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권이 바라보고 있는 PK의 민심은 어떤 겁니까? 여권이 승리하기 위한 공식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권의 이제 그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게 우리가 TK, PK, 강원 정도를 꼽지 않습니까? 원래 전통적 지지 기반으로. 거기에서 그게 73석입니다. 거기 73석에서 최소한 5분의 4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충청이 28석입니다. 28석의 절반 가까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여기에서 3분의 1을 하면 과반이 훨씬 넘는 건고 4분의 1 정도는 해줘야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 승리의 패턴이고 공식적인 법칙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숫자의 조합들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73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도 수도권 위기 상황이 있지만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조혜진 의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이제 TK는 좀 빼겠지만 PK 갔다가 수도권 갔다가 다시 충청 가는 이 패턴을 반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쨌든 여당의 공식 승리 법칙이라고 하는 73 플러스 28석의 절반 그다음에 나머지 4분의 2, 최소 수도권 4분의 1, 30석 그거는 해줘야 일당이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렵다 치면 최소한 거기에 한 20석까지 하려고 해도 수도권에서는 최소한 5분의 1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지금 절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토끼도 위태롭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당연히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할 때 예방하는 것 자체야 뭐 남을 할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거기에 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도권과 중도층에게는 그게 왜 호소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전통 지지층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어 보이는 전략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전통적 지지층은 마지막에 그럼 민주당 찍습니까? 물론 이제 투표장이 안 나올 수 있겠죠. 투표장이 안 나오는 사람을 투표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지지층 결집한다. 그 이른바 지지층 결집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양극단적인 양극단의 세력의 증오 정치, 저주 정치, 방탄 정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선거가. 그럼 마지막에 말이죠. 투표가 올라오면 나오면 결국 민주당보다는 거기를 찍을 거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니까 중도층들은 그 자체를 남으라는 게 아니라 참 한가하구나. 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느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수감됐다가 탄핵이 되고 파면되고 사면복권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 털어 가냐고요. 그 선거 때. 그게 안이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저 개인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9일 남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거의 총선 전례를 봤을 때 지금 이 9일 남았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나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패턴으로 놓고 보면 총선 시작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가장 부합했다고 해요. 가장 결과에. 그런데 그 전에 나중에 사후 결과를 놓고 보면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여론이 출렁거림을 아는 지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부터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금요일에 갤럽 조사가 아마 나올 텐데 거기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나올 수가 있다. 나머지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은 안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격하는 게. 이게 사실 국민의 말하자면 이른바 공정에 대한 마지막 심리적인 저항선을 건드리는 일종의 트리거 같은 방황색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민주당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하자면 부적절하거나 혹은 편법과 탈법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카드로 꺼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꺼내든 게 아니라 이미 돌출돼 있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걸 방치하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처리해놓고 나머지 선거를 치르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 그러니까 깨끗한 회초리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민주당이 같이 해온 그런 진보정당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어떻게 하다가 민주당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후보를 구성했느냐라고 공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수도권 표심에는 수도권 표심이 워낙 이렇게 좀 직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그럼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이요. 먼저 민주당 양문석 안산갑 후보입니다.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양 후보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세멀금고에 대해서는 오늘 현장 점검도 이루어지는데. 또 민주당의 양부남 광주 서구울 후보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내줬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도덕성, 부동산에 대한 도덕성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이 이제 뭔가 약발이 맥히고 여권이 어쨌든 뭔가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거기에 너무 안도했다가는 또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이런 양문석 후보나 양부남 후보 같은 이런 얘기들. 이거는 중도층, 진보층 할 것 없이 대단히 민감한 사람들이고요. 일단 공정하지 못하게 보여져요. 저사를 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 국민 일반의 평균 수준 이런 거 잘 안 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걸 사업자 대처 받아가지고 집을 삽니까.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그래요. 양부남 후보도 마찬가지고. 누구 자녀한테 무슨 두 개씩 징역할 게 어딨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주당이 사퇴 시키는 게 맞아요. 사실 후보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활용점정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선거에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와 달라서 다른 비례하고 달라가지고 부동산 문제거든요. 가장 민감한 문제고. 2021년도에 LH 사태 때문에 의원직도 막 사퇴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후본데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의외의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다. 당 차원에서는 공식 대응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 다 공처해놓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말이 되나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지금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일까요? 그런 거겠죠. 일단 승기를 잡았다고 보니까 굳이 취소 안 하더라도 이대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지금 뼈아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갖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장진영 후보 부친찬 스탕투기 의혹이 있고요. 또 이해운 후보도 4년 만에 재산이 100억 원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궁금한 건 이제 9일 남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후보들에 대한 이런 검증들이 진짜 표심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양쪽 지지층이 다 수렴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중간에 남아있는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행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4, 5일 동안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 지금 양문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장 표명 안 하고 아마 잠정인지 아니면 지금 말하자면 동정인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3, 4일 남은 동안 해당 후보들이 얼만큼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느냐. 그나마 그게 납득이 되면 이 문제는 진화가 되겠지만 양문서 후보처럼 이제는 탈법을 넘어서 이제는 사기와 배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 그러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만 번다고 해결될 문제냐. 정치에서 책임의 의식을 배제하면 굴림밖에 더 낫겠습니까? 책임져야죠.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건 휘발성이 큰 사안입니다. 큰 사안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표상으로 잡히지 않겠지만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 어떻게 또 이걸 대응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유권자들의 굉장히 마지막 남은 선택지에서 큰 어떤 변수 요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래서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럼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선택도 쉽지 않겠지만 가장 나쁜 선택은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최 교수님 말씀대로 분위기 괜찮으니까 한 9일 버티다 넘어가 볼까라고 했는데 이 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수도권에서 1000표 차이로, 2000표 차이로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는 영향을 왜 안 미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당의 대응들이 전략적이고 또 정무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방치한다? 이것은 나중에 사후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을 때는 또 큰 후폭풍에 휘말릴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당은,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전체 판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 해당 지역구에서 이 후보들은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온 이 후보, 각 개별 후보들에 관련된 문제들, 이 부분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반적인 판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박빙으로 지난 선거에도 진 적이 꽤 많아요, 진대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15석밖에 못 얻었는데, 2021대 선거 때. 막상 잘 보면요. 정말로 얼마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진 후보들이. 용산의 권영수 후보도 불과 몇백 배 차로 이겼었어요. 서울에서 8석 중에서 용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2021대인데.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여타의 지역구에, 특히 수도권한테 대단히 민감하게 작용할 거예요. 특히 20대, 30대들에게는 더 그렇고 말이죠. 저는 계속 이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럴 때 국민의힘이 장진영 후보나 이해원 후보에 대해서는 조치 취해 줄 필요가 좀 있어요. 제가 어디에 장진영 후보 문제가 많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다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부분인데, 최근에서의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르게 차별성을 보인다면, 의외로 또 저기 알 수 없죠. 수도권에서 몇 표 차이라도 갈린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단 있게 취소라든지, 이런 결단을 내리면 오히려 민주당의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다는 아니라도 120석, 122석이잖아요. 저거 30석을 안 대면 이게 대단히 어려워지거든요, 전반적인 선거에. 아까 우리 최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의 전멸한다, 이런 일각의 얘기들도 있잖아요. 지금 여권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장진영 후보나 이해원 후보에 대해서 뭔가 당의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준다면, 그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이슈들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투표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세요? 그렇죠, 투표율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투표율로서 반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 실망해버리면, 저는 요즘에 샤이보스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성향 드러내놓지 않고 투표를 하는 분들인데, 요즘 최근에 여론조사 지형을 놓고 보면, 여당 부분들이 확실히 덜 반영된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선거도 일종의 기세 싸움인데, 우리가 밀린다고 생각하면 응답하기가 좀 싫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이 붙으면 응답률도 높고, 실제로 투표율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거는 마지막에 가면 기세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말하자면 당과 유권자들이 합치되는 그런 데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최 교수님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막판 변수, 물어보세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 이젠 막판 변수, 다 한 얘기입니다만, 말실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야의 부동산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이거에 대한 당의 대처. 야당이 어떻게 대처하냐는 문제고, 특히 국민의힘이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진정성 없게 비치면 안 되고, 정말 국민들이 아니면 여권이 반성하는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 자국이 자꾸 그냥 겉으로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막판에 쫓기지 않는 것, 이런 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게 큰 변수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종섭 대사건 있을 때부터 대국민 담화라는 오늘의 이 카드가 사실은 가장 큰 막판 변수다, 이렇게도 꼽았는데, 오늘 어쨌든 대국민 담화는 있었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국민들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봤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고맙습니다.